의과대학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임상 치료를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을 담당하실 것이고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겁니다. 교육 연구 임상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뭔가 아니까 일단 지방의대는 엄청나게 여러분들 교육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의료 사태가 장기화되면 전공위가 빠졌기 때문에 이분들도 당직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 교육 이게 다 망가져버립니다. 그리고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으면 굳이 대학 교수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왜 대학 교수가 박봉이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페이닥트나 이런 걸로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실력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나 나라 정책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인프라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의료라는 것은 여러분 산업의 생태와 마찬가지로 촘촘히 모든 것이 맞물려 쫙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다 대못을 박아 가지고 뭡니까 그냥 망치를 가지고 깬 겁니다. 깨 완전히. 수련 체계도 깨버리고 그다음에 임상과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의대 교수들의 그건 뭡니까 체계도 다 깨버리고 그렇게 안 간 겁니다. 그런데 교수 더 뽑겠다고 하는 겁니다. 교수가 다 도망을 가는데 9개 국립대학만 하더라도 교수를 2,363명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돈이 돈도 없고 2,363명을 어디서 뽑을 겁니까 개원이 함께 뽑는다. 개원이하고 여러분 교수는 다르지 않습니까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 환자만 보신 분들이 어떻게 연구 실적이 있겠습니까 2,363명을 뽑아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9개 대학만 국립의대 9개 곳이 여러분들 2,000몇백 명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국립의대 9개 곳에만 2,000명 이상의 교수가 필요하니까 의대 32곳이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규모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9개 대학 국립지방의대 9개 대학만 하더라도 엄청난 여러분들 2,000몇백 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뽑을 겁니까 그러니까 심평원의 이런 압력을 가해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봐도 딱 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보시게 되면 사직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주일에 이틀 정도 여러분들 당직 쓰고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환자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국립대 교수가 224명이 사직한 것이 8월 2일자 기사인데 대학병원 사직은 많이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8월 6일자 이름이 기사인 겁니다. 강운대 병원이 전년 대비 150% 사직률이 증가한 거지 않습니까 떠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대 교수 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급여가 줄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이분들이 인턴 전공의 전임의 임상 강사 그리고 교수 10년 이상을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미련 없이 떠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젊은 교수들은 2년에 한 번씩 SCI급 논문 심사 등 대학이 전환한 기준을 충족해야 재임용 혹은 정교수가 될 수 있는데 현실은 업무의 연구를 지속하기가 힘들다. 전공인은 어떨지 몰라도 의대 교수는 대학을 사직에 더 좋은 조건의 의료기관에서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충북대학교 심혈관 내 외과를 의사했던 배 장한 교수도 바로 여러분들 스카웃돼서 부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전공이 전임이 임상감사를 검지 힘들게 교수가 됐는데 여전히 하는 일은 과거와 동일하다 보니 비전을 느낄 수가 없고 교수가 됐어도 연구할 시간도 없이 쫓겨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망가뜨린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시기 바랍니다. 현직 외과의사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학 교수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당직을 쓰는데 당직 쓴 다음 날 외래 환자를 똑같이 진료해야 됩니다. 한두 번이야 할 수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면 안당할 겁니다. 대학병원에서 교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의료기관은 현재도 붕괴 중이면 조금 더 지나면 완전히 초토화될 겁니다. 이런 상세한 내용을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알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섬세하게 매사를 다루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점령군처럼 사는 것이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조치를 시행하는 겁니다. 전부 뭡니까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다 무리해야 될 겁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은 직무상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 이렇게 용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직무상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최소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불나방 같은 짓들을 한 겁니다. 대학 교수가 여러분들 당직을 일주일에 두 번 쓰고 다음 날 외래진로 정상적으로 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무식한 짓들을 한 겁니다. 이분들이 이러면 강하게 반발 안 하니까 그냥 밟아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나라가 행팬이 그런 겁니다. 문화 자체가 그냥 사람이 조용하고 점잖으면 그냥 마지막까지 밟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대학 교수들이 16년째 등록금이 동결됐는데 그것이 부정의하다고 누구도 대신해서 이야기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썩은 나라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그 저임으로 착지를 해도 몇십 년 동안 다 깔아뭉긴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의료수가 여러분들 1년에 1%대를 올리고 물가가 3에서 4%대를 오르는데 그 짓을 여러분 20년 30년 하더라도 뭡니까 아무도 뭡니까 죽을 때까지 착지를 하는 겁니다. 북한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지만 남조선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여러분들 기가 찬 겁니다. 이 글을 보시고 개원이라는 김홍식 원장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야 당신들 너무하다 대학 교수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냐 대학 교수는 연구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원이 되는 연구할 필요가 없지만 개원하고 있는 나는 교과수로 배운 질병 다수를 이제 까먹어버렸습니다. 학회 세미나 등에서 경험한 케이스 리포터를 접할 경우 반짝 대살리지만 돌아서면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환자 진단조차도 제가 자주 접하는 질병에만 우선하여 내리려고 하는 좋지 못한 습관까지 들었습니다. 경화성 당감염이란 질병이 있습니다. 학생 때는 족보라고 열심히 머리에 쑤셔 넣었지만 휘기지단이라서 40년 이상 한 번도 환자를 보지 못했고 아니 어쩌면 환자가 있었는데 익숙한 질병으로 붙여서 진료했거나 알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는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질병을 가르쳐야 됩니다. 희기하건 안하건 상관없이 그러려면 읽고 보고 들은 것만으로는 지식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전공의를 수련시키고 스스로 다시 정리하고 지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는 겁니다. 논문을 써야 경험하고 임상치료하는 것을 체계화하는 과정의 논문을 쓰는 겁니다. 하루 종일 당직시의 환자 진로만 시키고 저처럼 익숙한 질병만 머리에 남고 희기한 질병으로 지어집니다. 가끔 의대 교수는 저 같은 개원이처럼 만들지 말고 확자로 남을 수 있게 학생들과 수련의를 돌려줘야 됩니다. 의대 교수는 개원이와 달리 가르치고 스스로 다시 배우는 지격입니다. 교육이 빠진 교수는 교수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이 빠진 교수도 교수가 될 수 없고 연구가 빠진 교수도 교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원이들이 교수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 뭐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개원이를 뽑아가 이런 교수를 시키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저 양반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까? 논문을 아무나 쓰냐 이야기죠. 교수가 아무나 되냐 이야기합니다. 그걸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개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대 교수와 개원이는 다르고 의대 교수는 임상하고 교육시키고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논문을 써야 지식이 계속 체계화 돼서 발전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다 망가뜨린 겁니다. 교수도 일주일에 이틀 동안 이런 당직을 쓰게 만든 겁니다. 뭐가? 윤 정부의 필수 의료과 붕괴 정책이 그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가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이렇게 신고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 사이에 나라의 의료체계는 다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 의대 교수도 나 같은 개원이처럼 만들지 말고 학자로 남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의료가 발전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이제 방송이 나가고 좀 질책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한자 목숨을 담보로 세계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망쳐놓고 그 잘못을 반성하기는 그냥 의사 전공의들에게 언론을 동원해 뒤집어 씌우고 사필귀정 성난 민심이 쓰남이 되어 정권 전체를 폐허로 만들기 전에 하루빨리 결자 해제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흥하고 뭡니까? 그렇게 넘기겠죠. 제가 우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심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심을 얻기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거짓된 것을 참이라고 이렇게 우기입니까? 윤 정부가 첫 단추부터 참을 했으면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한 거지 않습니까? 거짓이 낱낱이 폭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 시민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들 고집 계속 피우게 되면 그냥 쓰나미가 돼서 성난 민심이 당신들을 덮칠 수 있다. 꼭 같은 메시지를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기에 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경 안 쓰겠죠. 고집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고집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이 나라가 제 나라입니까? 제가 왕입니까? 이게 아프리카입니까? 20%대 지지율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70입니다. 윤 대통령보다 5년 더 살았으니까 경험도 더 많고 군대 3년 갔다 오고 기업체 40년 근무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증 다 겪었습니다. 지혜와 지식도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 지도단은 아무 경험이 없고 독단직의 고집이 세고 배려심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청년도 모를 것이고 검사만 했으니 고암이나 치고 개만 키우고 있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너무나 격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